사람의 손 정이 들면 안 되나요 주고 싶은 사람도 받고 싶은 그 정도 우리 들은 안 되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이미 깨진 유립자인걸 이제 와서 어떡해요 이미 사랑해버린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맺지 못한다는걸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맺지 못한다는걸 이미 깨진 물인걸 이미 깨진 유립자인걸 이미 깨진 유립자인걸 이미 깨진 유립자인걸 이제 와서 어떡해요 이미 사랑해버린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맺지 못한다는걸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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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